바르샤바에데엠입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들어보고 이것 먼저 할까봐요. 네 그쪽부터 갑시다. 제일 끝에 있는 사람부터는 웃어부터 해드릴게요. 신경이 하시니까 신경이 하시니까 신경이 하시니까 프레디씨 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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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들으시봐 프레디 쇼팬 프레디릭 쇼팬 프레디릭 쇼팬 프레디릭 쇼팬 프레디릭 쇼팬은 피아니스트 컴포서 프레디릭 쇼팬은 유명한 피아니스트 컴포서 작곡가 컴포서란트 단어가 작곡가다. 프레디릭 쇼팬 작곡가 작곡가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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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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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다듬으시면서 그리니스트 고ulsive 왈스도 왈스도 서 그리니스트 그리니스트 월섭에 대한... 아, 가르소가 좋아하는 게 아니네, 가르소가라고 하는 노래에 대한...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제... 월섭라는 곳에서... 슈펜은 태어났다... 네 슈펜은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어? 월서울에서 태어났다... 언제? 월서울? 월서울에서 태어났다... 월서울에서 태어났다... 1810년도에... 1810년도에... 네 그는... 공부했는데... 성사도 공부했죠... 어디서 공부했어? 월서울 메인스쿨 오브 뮤직이라는 곳에서... 공부했죠... 오늘 이렇게 앞에 대문자로 써있던 말은 뭐야? 고위공사는 이름이야 그냥... 그의 기술은... 그루앤드 그루가 뭐니... 성사도 성사한지... 그루의 과거의 이미지... 성사도 성사한지... 성사는 성사했다... 그리고... 곧... 그는... 파리로... 그 당시에... 파리... 그 당시에... 파리는... 유명한... 훌륭한... 좋은... 도시였다...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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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자들이... 일하기에 좋은 도시였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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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기에 좋은 도시였던 것이죠... However... 쇼팽은... 미스드 월서울... and... wanted to return... However... 쇼팽은... 미스드 월서울... and... wanted to return... However... 하지만... 쇼팽은... 미스드... 그리워... 그리워하다... 그렇지... 그리워했다... 월서울... 그리워했고... 그리고... 원했는데... 뭐하긴 원해서... 도와주를... 원했던 거죠... 아세요? 네... 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Because of war... He could not go back to Warsaw... Because of war... He could not go back to Warsaw...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는... 월서울... 돌아가지 못해... 돌아갈 수 없었다... 이제... Instead... In Paris... He began composing music... About his hometown...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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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파리에서... 파리에서... 그는... 시작했죠... 뭐라는 걸 시작했어... 시작했다... 어... 작곡하는 걸 시작했다... 음악을... 뭐에 대한... 그의... 고향에 대한... 그의... 고향에 대한... 그는 썼는데... 모르겠어... 나는... 메소칼스... 라는 걸 썼대... 메소칼스... 모르니까... 나오겠지... 네... 메소칼스... 아... 아... 타입... 오브... 폴리시... 댄스... 뮤직... 아... 아... 메소칼스... 타입인데... 뭐의 타입이야... 폴리시 하면... 폴란드위 이런 뜻이야... 폴란드위... 폴란드위... 댄스... 어... 댄스 뮤직... 춤음악의... 타입인거지... 뭐... 춤춘 음악인가봐... 그제? These works made him famous... These works made him famous... These works made him famous... 이... 이... 워크가 무슨 뜻이 있냐면...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 이 작품이 만들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거죠... 인정해 보는 거... 어떤 뜻인가 봐... 뭐였나 봐... 쇼팽이 죽었을 때... 벨이가 묽다... 이즈팽이 죽었을 때... 슈팽이가 죽었을 때... 요거니... 그를... 흔을.. 뭐였을 때... 쇼팽이 죽었을 때... 이게... 중요하지... 이게 수동테라고 있지... 벨이가 묽다... 근데 묽다인데... 무슨게 아니라 묻혀진거죠. 어디에 묻혀진거야? 파리에 묻혀진거죠. 아세요. But before his death, Chopin insisted that his heart be taken to his hometown. 네. But before his death, Chopin insisted that his heart be taken to his hometown. 이게 정말 중요한 문장이 나왔는데 이게 문법 설명인데 문법 설명이 아니니까 정확한 설명이 아니겠지만 앞에 should가 생각된거야. 왜 그런지 설명 안할게 일단 should가 생각된거야. 그럼 해석 먼저 해보자. 뭐 전에? 그의 죽음 전에 Chopin은 insist가 뭐냐면 주장하다. 주장했다. 뭐하고 있다고 했냐면 That's That's가 뭐냐면 die가 죽다라는 동사고 That's가 죽음이라는 명사고 That's가 죽음이라는 명사야. 아 명사야. 이게 뭐야? 죽다, 죽음, 죽음 이렇게 되는거야. 아... 나이 되면 돼. 아 이렇게 되는거지. 그의 죽음 전에 Chopin은 주장했죠. 그의 심장이 가져가져야만 한다고 어디로? 그의 고향으로. 이렇게 되는거죠. 그의 죽음 전에 Chopin은 주장했죠. 그의 심장이 가져가져야만 한다고 어디로? 그의 고향으로. 이렇게 되는거죠. 그의 시킵 marc Shore kepada 各位 레시어 отс fuera 그의 따라서 그의 wish, 소망의 소망들에 따라서 그녀의 그의 시스터가 가져갔는데 그의 신상을 가지고 묻었는데 그 어디에 묻었어? 워스어에 묻었던 거죠. 아지? 동생은 워스어에 있었나봐? 이런 방식으로 쇼팽의 심장은 뭐 할 수 있었냐면 라이스팅이라면 모모에 누이다라는 뜻이야. 이건 또 묻혀지다라고 말하네. 의역하고 그런가요? 도시에 누울 수 있었죠. 근데 어떤 도시? 꾸며주는 것은 어떤 도시? 내가 사랑했던 도시에 머물 수 있었던 거. 쉴 수 있었던 거. 라이스팅 쉬다라는 표현도 있거든. 쉬고 머물 수 있었던 거죠. 아지? 그런데 쇼팽이 왜 죽었어요? 전쟁 때문에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왜 죽었는지.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안 나가지? 그냥 죽었다고 말하네.